둘, 셋, 앗셋! 안녕하세요 마법뷰입니다! 여러분 팬미팅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네! 야하이! 자 소리 질러! 오케이! 자 지금 너무 재밌다고 난리입니다. 난리인데 좀 아쉬워하고 있어요. 왜요? 아 그건 안 나와있어요? 왜 아쉽냐? 왜 아쉽냐? 왜 아쉽냐? 직접 못 만나기 때문에 아직 이쯤 와서 되게 아쉽냐? 꽤 달려온 것 같아요. 꽤 달려온 것 같아요. 지금 무무들이 아쉽냐고 난리예요. 지금 다들 뭔가 각양각색이에요. 특히 여기 각양각색이에요. 지금 오류가 살짝 난 것 같고 전달, 누가 전달 안해줬어. 한쪽은 살짝 오류가 난 것 같고 저희 우리 팬미팅 주제가 또 여행이잖아요. 아 여행하면 뭐다? 공항이다. 공항하면 뭐다? 공항 패션이다. 오케이! 자 여행하면 이제 공항!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공항 패션이에요. 좀 오륜한 부분 빼고 약간 룩 소개를 하는 건가요? 뭐 좀 물어봤어요? 아 룩 소개를 되게 하고 싶은 거 같은데? 아니 그거 있는 거 아니에요? 네 그런 건 없는데 아 없어? 아 나 있는 줄 알고 준비해봤는데 아 이거 준비해! 아 그럼 모자! 아 이거 모자! 결건 아니야! 뭘 뭘 해. 추억하게 하면 자기 자신을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예예.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근데 너무 이렇게 해인 줄 몰라서! 아 진짜 오랜만에 나비에서 주제한 거든요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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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생각한 건 약간 우와 이런 말은게 아니라 좀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. 아니요. 너무 민망하다 이거. 우와 잠깐만 보여줘 봐. 이거 단추 좀 풀러주세요. 네. 자 클로즈'll 한 번 갈게요.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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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이것도 언니가 만들어줘 우와 이게 아직 있다고? 나도 있어 살짝 이게 약간 핏감도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맨플리치고는 슬림해 보여 이게 제주도 만들었잖아 제주도 언니가 뭐 있는데? 난 덩무벌레 나는 아인큐 나는 호순이 이거를 주고서 아무도 안 입는 거야 언니조차 안 입잖아 나야 우리 처음에 다 같이 입었어 민망하다 굉장한 서프라이즈였어요 박수 이렇게 나비효정님 감사드리고요 아 자자자 지금 연결 오류가 나신 분이 한 명 오류? 전 다 안했습니다 여러분 네네네 죄송합니다 오류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오늘 패션 때는 이렇게 안 입잖아요 너 상황에서 불편하면 안 돼요 뭔지 아시죠? 그러면서 살짝 멋은 부려 어 어디에 아 살짝 여기부터 멋을 부렸네 이 옷 몇 실제 입고 있는 거예요? 하나 이번에 여기 나온다고 해서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네 그런 사연이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의상을 입었는데 공항패션하면 게임 더워? 아니 어떻게 저희도 게임을 할 거예요 자 일단 가볼까요? 레고 열 요 로 요 펄 이거 새롭다 나 이거 입히고 헐 아 근데 뭔가 예쁜데? 이거 예뻐? 아 나 이거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옛날에 … 아 ㅎ 아 계속.. 자 자 자 이제 여러분 시작 됐어요. 오 오케이. 1, 2, 3, 4. 문별이 뭐였는데. 뭐야? 쟤가 이겼다니까요. 마지막이 좋은 거야. 효과가 좋은 거야. 자 첫 번째 게임. 아 나 그 축하해. 아직까지 있지? 혜연이 먼저 해보자. 안 해. 언니가 멀찌잖아. 언니 먼저 해. 와 이거 참조하네. 봐도 되나요 저희는? 아 뭐해 뭐해. 뭐야. 뭐야. 깜짝이야. 다 깜짝 놀랐어. 과감하게 드세요. 왜? 조심 조심. 아 근데 이거 꽤 깊어. 분명 많이 넣었거든. 아 맞아. 오. 와우. 와우. 위너. 좀 차. 하아. 하아. 꽤 깊어. 아 오케오케오케오케. 아 오케. 만약에 둘 다 맞출 시에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. 오케오케. 자 일단 저 알아요. 저도 알아요. 하나 둘 셋. 뱀이요. 자 여기서 디테일하게 됐어. 뱀고무. 뱀고무. 하하하하. 자 여러분 고무뱀. 아 디테일하게? 고뱀. 색깔이 뭔지 맞춰보세요. 아. 초록색에 약간의 그라데이셔. 주황색. 땡. 아 노란색. 오오. 자 맞습니다. 맞아요. 아 마이갓. 선물. 선물이야. 선물이 좋아요. 도구이네요. 네 세상의 색을 내가 다 사가지. losing. 옵니다 옵니다. 우와 굴러 봐봐. 굴이야. 이거 굴. 동그레. 자 시작. 1. 오오. 5. 5. 5. 6. 6. 5. 6. 6. 6. 5. 나 진짜 까다드로 했어. 오, 나 실행해야 돼. 내가 이렇게만 목을 하시는 척. 봐봐, 봐봐. 흑깃보다 놀랬어. 아니, 저... 너도 말해야 돼! 아니야, 난 아니야. 아니, 너도 말해야 돼! 아니, 나만... 2, 3, 4, 5. 됐습니다. 어, 이거 뭐야? 행운을 빌어둬라. 1, 2, 3, 4, 5. 아, 나 뭔지 알 것 같아. 오! 긴장되나? 2, 3, 4, 5. 나아! 잠깐만, 잠깐만. 내 귀에다 속삭여줘. 어, 속삭여야 돼요? 정답이 있나요? 어깨는 당장 내내. 정답 있나요? 정확한 정답. 왠지 알 것 같아. 그러면 너가 우리 중에 한 명을... 한 명한테 이거 줘. 어, 뒤에서 아자, 뒤에서. 뚜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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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정답. 정답. 바로 바로! 모기 버스십이다. 예! 저 고르면 돼요? 자기가 먼저. 아, 이 사람 거! 아, 저거 내가 고르려고 했는데. 괜찮아. 아, 괜찮아 뭐야? 이거, 아 이거 위인이가 괜찮다고 했다고. 아, 남 솔라 씨. 여기에 저 조끼를 입어야 돼. 아, 저. 제대로 레트로를 즐기고 오셨나. 아, 이거 진짜. 그럼 저는 남은 게. 너무? 너무? 이거 갈게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자, 반갑습니다. 자, 두 번째 게임. 렛츠고! 아, 너무 세다. 와, 세다. 못 보러 오셨나 봐. 형님 못 보러 오셨나 봐. 아, 진짜. 아, 나 이거 싫어. 그럼 이걸 네 번 해야 되네요? 아, 너무 싫어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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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나 방금 세울 것 같아. 다 올리고자. 보고 싶어. 다 신. 신? 신난다. 재미난다. 더 게임 오브 데스. 아, 쓰? 그치는 바람결에 애인 있어요. 노래를 해야지. 노래를 해야지. 제목이잖아. 에오, 에오, 에오. 에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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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호, 에회를. 여기 뭐야, 에이. orro해 파악. 노래 assum기. rules. 롩? 뭐랄 뗄 롩? 레 ma ehhh 레 레 맨 направ DAN ballots 옥아 Над어를 레 매우, 매우 해도 되지 않아? 에enn 야, 정해져 와 나 진짜 땀났어 진짜 마음이 이끌다 아 이거 생각이 안 나 아니 앞으로 와 봐 또 해야 되네 좀 쫄고의 대결이 나 주로 쳐본 거예요? 바로 해요 아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се 야야야야야 아니 이 노래 있어 야 너 이리 와봐 빠 파 파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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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야야야야 야야야 아! 야! 야! 저는 이 바지로 세게 가는구나 세게 갈 예정이구나 벨트 있어야 되는데 벨트? 세게 갈 예정이구나 세게 가 어떻게 가? 룩에 맞게 좀 골라 저는 이거 갈게요 제꺼 나는 마음속에 두 개가 있다 시대가 멈췄는데 거의 이거 맞춰요? 이거 엄청 어렵겠다 세게! 세게! 아몰레드 마제토 세게! 세게! 빅백 투애니어 롤리팝 정답 근데 먼저 골라도 이게 아! 내 맘속에 두 개 있는데 그거 안되는데 종류식 청나네 힐리스 하나요? 힐리스 월요? 힐리스 월요? 아! 아! 힐리스 월요? 힐리스 월요? 힐리스 월요? 힐리스 월요? 힐리스 월요? 힐리스 월요? 오, 나 나쁘지 알았어 우와 어떻게 알아? 아 이런 하이답 스타일 괜찮아긴 한데 아 왠지 아내 지금 나은 것 같아 혜진아 혜진아 아 그냥 원래 물어보는 거잖아 아 그냥 물어보는 거 뭐가 제일 최악인 것 같아? 최악? 아까 혜진이가 모르는데 룩에 룩에 최악이잖아 오케이 나는 이거 아! 마지막 곡 주세요! 귀여워 귀여워 태아님 고백 귀여워 좋아해 아니 제목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귀여워 헐 나 알아 솜사탕 그거는 난데없는데 그거는 다른 솜사탕이네 아닌가?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너무 귀여운 나의 사랑 그대 이거지 않을까요? 살짝 틀리는 귀여워 귀여워 너 웃을 때 귀여워 너무 귀여운 그대와의 지호의 엄청 기억했어? 작곡 대결인거 안돼 아까 내 룩 기억하죠? 너 뭐였어? 키치걸? 아 그럼 1,2주인데 언니 아 키치걸이라서 좀 아니면 이거? 아 잠깐만 내 맘속에 그거보다 완벽한 안돼 저는 이거 왜냐면 핑크를 저는 가져가고 좋거든요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제 핑크티에 언니 옷이 올라가고 페이지 뒤에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언니 룩에 딱 이런 머리 해줘야 되는데 맞아 이런 머리 해줘야 되는데 어 그럼 헤어 연출도 해줄까? 어 오케이 헤어 연출도 해줄까? 헤어 연출도 해줄까? 헤어는 헤어는 그냥 가만히 있기 헤어는 그냥 가만히 있기 이거 아까 뒷기엔 좋은 기준 이거 몇개 그런 거예요? 원하는 만큼 오 오 아 릉충프링 쌍콩링 막 이런 거야? 뿡 뿡 누구부터 저 쿵쿵った리 쿵쿵 쿵쿵따리 쿵쿵 빠꼭쿵 폭 포켜착 이거 또ник 아 지푸 제가 또 처음 봤어요 쿵쿵따 아 칙쿡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리 쿵쿵따 빠쿠 푹 푹 착 근데 쿵쿵따 이것도 아 이런 것만 있어요 쿵쿵따 아 칫쿵쿵쿵따 폭죽 쿵쿵따 카아이 내 거 거꾸로 했어 뭐야 그걸 왜 아 그건 안돼요 그건 안돼요 아 걷어냅시다 아 뭐야 뭐 잘 안다 끝난 줄 아나요? 아 콩쿵따! 잠시만요 언니가 봐봐요. 콩쿵따! 콩쿵따! 언니 표정은, 표정은 아닌데. 뭐예요? 언니 표정은 아닌데. 콩콩쿵따! 콩핑캉! 콩쿵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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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해주세요. 콩쿵따! 창릉롱! 콩쿵따! 너무 콩쿵이야. 콩쿵따! 콩쿵따! 이거 순서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? 네! 아! 언니 표정은? 내 얼굴이. 내 얼굴이. 아니 이거. 얼굴로. 이거 정말. 아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. 콱! 이렇게. 우와. 아! 우와! 아이고! 아이고! 민희 몰라서 여기만. 웃기지 않게 해서 입고 있습니다. 어 알겠습니다. 왜 언제. 핑크! 핑크! 핑크니까. 핑크 자꾸 나랑 겹쳐. 저 피치거리. 이게 자꾸 눈에 걷는 게요. 대신아. 이쁜 거 좀. 난장하지. 아! 아! 우와! 이걸로 할게요. 오케이. 자, 솔라씨는 오늘 일단 이 뱅크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접촉하고 싶어서 얘랑 이렇게 각각이 저는 핑크로 좀 흠집한 혼족이다 나는 각자 이름 적이야 나는 키치걸 나는 청순걸 아 청순걸? 나는 나는 스카이 걸로 할게 아 스카이 걸 나는 이제 톰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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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톰 보이가 일단 톰 톰걸 자, 옷이 오고 있어요 나 왜 조끼 핑크색으로 아 저 센트여서 센트라는 말을 이제 아시라구요 저게 천천하네 나네 내 반전 자, 저의 의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키치걸이에요 너무 싫어 세 분 중에 있어요 있겠지 휘인이가 나와서 아 깜짝이야 나는 나란 줄 알았어 휘인이가 나와서 한번 펴보고 네 자, 솔라! 당신은 미궁이의 희대의 키치걸 아 나 지금 다리 건조한데 아 다리 건조하네 자, 저는요 제 청순 룩 화사! 이 조끼, 이 조끼 질문이네요 네네네 조끼까지, 제 머리 스타일까지 저는 자켓이 있어가지고 저의 이 스카이 걸은 바로 문별씨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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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의 이 스카이 예인입니다 진짜 매일을 줄 알았어 자, 그럼 갈아입읍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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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 일단 입고 나와서 아, 일단 입고 나와서 아, 일단 옷만 입고 나와서 아, 오케이, 일단 옷만 입고 나와요 여기서 그냥 아, 안에서 이거 한 250배는 거 같아 아, 나 힘년 말까지 완벽해 아, 짜증나 계단은... 아, 안에서 대박이지? 와! 어깨 너 다리 너무 멀리지 않아? 어깨 찍어, 어깨 찍어 좋아 오케이 언니가 마지막으로 진짜 보여줘 진짜가 뭐야? 아니 맞아, 장난 아니야 휴대폰 봐 휴대폰 봐 우와, 우와 진짜 우와, 우와 대박 자, 그럼 다 같이 갈까요? 시작 여러분 모두 즐겁게 보세요 안녕 견뎌 없어